안녕하세요 일영엄미 트래킹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경복궁에 왔습니다. 뒤에 고궁 건물 보이시죠? 오늘 포토트래킹 진행하면서 한복 입고 예쁘게 한바퀴 돌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진행합니다. 출발! 자 고궁 쪽 여기는 박물관 앞쪽이고요. 경복궁 5번 출구에 와 있습니다. 경복궁 5번 출구 이쪽은 국립고궁 박물관 자리가 있네요. 네 고궁 건물 보입니다. 정문 쪽으로 왔습니다. 공문이네요. 공간으로 가봅니다. 지금 한가위를 맞이해서 한복 촬영하러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이네요. 아 네 여기 지금 복도 그 옆에 지금 공간 건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첨화 위에 붙어있는 작은 조각상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현대 건물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궁에 지금 서울 시민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외국인 또 내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손님들 지금 경복궁 국내로 들어와서 사진 촬영에 여러분들 임하고 계십니다. 한복 입은 여인의 단아한 모습입니다. 경회루 앞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행사가 있어서 앞쪽에는 좀 막아놨네요. 이쪽은 그나마 뻥 뚫려서 경회루가 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 심어놓은 모양도 참 아름답고 잘 돼 있죠. 국중 문화축전 행사가 있네요. 이쪽을 배경으로 한 바퀴 뺑 돌아보겠습니다. 이쪽은 나무 많이 잘 심어져 있습니다. 경회루 앞에 이쪽은 나무가 쫙쫙 뻗은 것도 멋있고요. 경회루 아 대대적인 보수 내지는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근궐 아름다운 곳에서 지금 한복 포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약간 좀 조용해졌네요. 경위궁 뒤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쪽은 굉장히 한가롭네요. 다니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고 아주 여유롭고 한가롭습니다. 예쁜 언니들 사진 촬영 한복 입고 잘하고 계십니다. 한복의 우아한 고전미 예쁜 언니들 지금 촬영에 열심히 임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도 계속해서 촬영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 다 마치고 철수합니다. 계속해서 한복 입고 고우궁 관람하시는 분들 계속 계시네요. 바짝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릴 비 같지는 않고 지나가는 여유비 같다고 할까요? 나갑니다. 4번 출구를 향해서 드디어 고군 밖으로 나왔네요. 비가 꽤 오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한가위를 마주해서 경북궁에서 한바퀴 둘러보면서 포토트래킹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좋은 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